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방송의 내부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당대표 같은 건가? 일본에서는 그렇죠. 간사장이. 그런데 뭐 소리 했더만. 뭐가 있다고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어소리를 했더만. 요한부 합의 관련해서. 일본 애들이야. 아무튼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발언을 했죠. 수용하기 힘들다. 국민 정서가. 국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문희상 특사가 일본 가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국민 정서상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이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양국이 그 문제에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거는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놔두고 한일 관계는 그냥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요한부 합의는 무효를 시키고 한일 관계에 뭐 어차피 교류하고 있잖아. 경제교류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 그런데 거기 걸리는 건 그런 거죠.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의해 일반적인 국가 간의 교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문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군사협력인 거잖아요. 지금 한일 간에 문제되는 건 위안부 문제하고 군사협력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군사협력은 기존대로 가고 위안부 합의는 조정을 하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와 군사 문제를 분리를 시켜서 따로따로 그냥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군사협력 못할 거 없다. 그러니까 그다음 나왔던 얘기도 그런 기조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주하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한 거지.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베 총리의 말에 공감한다. 다만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핵폐기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 있잖아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다. 북한이 무슨 개도 아니고 끌어내요? 관점이 후지다고. 이게 유기루정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제 국민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정권은 사라졌는데 북한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유기루정신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부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북한은 쪼라록 나오지 않겠냐. 아니지 아니지. 토끼 잡을 때. 불러도 안 나오니까 끌어낸다는 거지. 토끼 잡을 때 어떻게 해. 토기구리에다가 불렀잖아. 연기. 그렇지. 그런 생각이라고 지금.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구만. 이게 거의 같은 뉘앙스 아니에요. 더욱 강력한 제재와 한편으로는 대화로. 결국은 대화로 풀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또 예전에 tv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로도 들린다고요. 그런 논증. 무슨 말만 나오면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자꾸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나 안철수 후보 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따라하는지.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네.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3기 정부라고 했고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6.15 정신 14정신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핵심 정신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 그렇지. 서로 힘을 합쳐.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가자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민족끼리를 하고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조선일부에서 그런 기사도 나왔다고 단어를 빼가지고 우리끼리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는 공격적으로 이족 표현으로 규정이 됐어요. 우리 민족끼리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 자체는 북한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하면 이건 이족 동조가 돼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네. 남의 민족끼리. 우리민끼리 이렇게 해야 돼요. 유로 선언 자체가 이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게 진짜 국가본법이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6.15 공동선언 남과 북이 함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은 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문건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동조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거예요. 반은 반만 동조하면 괜찮아? 아니 그러면 거기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래서 중북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처벌을 못하겠고 다만 일반 국민들은 어디 감히 대통령은 통치행이라고 봐줄 수는 있는데 국민들은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논리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야 지금 이게. 여기로 공동선 지지하면 큰일 나요 이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국가본법이 일단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는 진짜 한 걸음도 나갈 수 있어요. 대통령도 발목 잡히고 실패한다니까 결국은 보수가 승리하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런 프레임에서는. 그런데 이 대북공조 이 발언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 북핵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런 프레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지금. 한 달 좀 넘었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운 거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한미공조랑 우리 민족끼리랑. 그렇죠. 이게 대선 때 후보 tv토론에서도 저는 계속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적 논쟁이 있었잖아요. 토론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홍준표가 계속 주적 가지고 물건 늘어졌단 말이에요. 주적이냐 아니냐. 유승민 누구야 안철수 다 문재인 공격하는데 가장 좋은 게 주적이잖아요. 주적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후보 시절에 계속 그렇게 답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군부에서는 주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주적은 맞는데 내 입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 말은.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 안보 쪽에서는 주적으로 보고 대화 쪽 외교 통일 이쪽에서는 우리민족으로 보고 이걸 두 개를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뭐 그럴듯 하죠. 군사적으로는 어쨌든 대치 상태니까 적이고 이쪽에서는 또 대화 상대고.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냐 그치. 이게 안 되는. 정상들은 만나가지고 공동선언을 다 했는데 중간에 군부들이 계속 장난쳤단 말이야. 항명하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대북특사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병진노선 만약에 그런 거론되는 인물들이 송영길 의원이 그랬잖아요. 북한의 병진노선 이해할 만하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니냐 내지는 대북 제지에 일본과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송영길 혹시 특사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사가 이렇게 가는데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 확산길을 막 트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진전하기 힘들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부에서 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단이 만들어내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딱 오바마. 그런데 오바마는 오히려 결국에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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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은 대화로 해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항공모함 가지고 한 번 때려받고 그다음에 대화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항공모함 때려받으면서 동시에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항공모함도 없잖아요. 우리 뭘로 때려받고. 확성기로 때리잖아 우리는.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수용하는 분위기도 문제고 그게 가능하다고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야. 이게 분단이 나온 정말 이게 처참한 광경인데 이걸 깨줘야 된다고. 어떻게 깨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분단적 폐해의 잘못된 사고 방식인데 그것의 문제점을 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치고 나가기 두려워서 그런가. 저는 두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5년 전에 nll 녹취록 파문 으로 한 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세력과 안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아니. 나는 저거 있잖아. 그냥 그럼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주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이렇게 그냥 잔잔한 톤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왜 톤을 이렇게 높이나. 무난하게 잘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하면 되거든. 전략적 모속은 이런 데다가 써야지. 하면 되는데 앞차서 이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보수 세력들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런 선제공격적인 건지 몰라도 선제공격 선제 방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 결국은 보수가 그냥 이리 지고 저리 지고 막 끌고 다니는 프레임이거든 이게. 그리고 실제로 미리 선물을 주는 거죠. 보수와 협상을 하기 전에. 만약에 보수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작에 윤석열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다가 조국 임명하고 그러면 보수가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홍준표는 아예 주사바 정권이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주사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왠지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보수가 좋아할 만한 말들을 던져주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난 내 느낌은 그런 거를 넘어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면한 과제를 검찰개혁이나 국정농단 사태 해결 이걸로 보는데. 집중하려고. 남북문제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당장에 해봐야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남북과에는 어차피 국민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은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 하고 있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이건 지지율 에 편승하는 행보를 걷게 되면 남북관계는 나중에 건드리는 게 좋다고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좋잖아요. 현 상황은 유지만 하고. 네. 그래서 예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냐 장관 임명하고 유사한 캐릭터 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남북관계도 노력하고 있다. 제재도 열심히 하고 대화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충 뭉개면서 가면 지지율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국가를 책임진 입장에서 한반도의 분담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완전히 차질을 빚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진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 적으로 나서야 되고 몇 퍼센트 지지율에 1위 1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수와의 짜잔한 싸움 에 지금 1위 1비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자유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국민의 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보고 있고 이런 현상들. 그리고 홍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파 정권이라고 지금 이 정부를 매도하고 있고 이런 게 쟤네들이 그걸 봤거든 내가 볼 때는. 약한 고리를 알아. 정권의 약한 고리를 안다고. 그걸로 계속 밀어붙일 거란 말이야. 정면국도 돌파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약한 고리는 서로서로 다 아는 거고 문재인 정부도 자유한국당이 약한 고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약한 고리가 만찬화에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약한 고리를 철저하게 때려버려 가지고 전개해서 퇴출시켜 버려야지. 그 환경 자체가 남북강에 계산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어찌하여 어떻게 돼서 또 어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강요당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진짜 검토를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관계에서 승패를 봐야 된다. 맞아요. 대책은 진짜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6.15 앞두고 남북 대화 이런 게 최소한 정부급은 아니더라도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결국 북에서 그걸로 태클 그런 거잖아요. 너네 왜 국제 제재하는데 동참해. 너네 못 믿겠어. 이건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 나 그거 받았거든. 보니까 남북해외 공동위원회 6.15 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한 문서를 보니까 남측에서 시비를 많이 걸었다더만. 장소 문제. 정부에서 남측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시비도 걸고 방해도 하고 좀 그랬나 봐. 막 꼰대 짓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개성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 남측 정부는 개성을 얘기했나 봐. 북측에서는 개성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거기는 지금 군사지역인데 예민한 지역에다가 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웃기다. 뭐 하여튼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외교안보 문제는 원래 아직까지 인선이 안 됐긴 했지만 인선이 돼도 남북관계 문제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드는 거지. 병행과 대화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병행과 대화가 아니고 대결과 대화가 병행할 수 없다. 내가 그랬냐. 대결과 대화가 병행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보좌를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대체로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나 북한에 대한 소스를 들을 때 저는 예전에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한이 몇 월 며칠자 노동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조평통에서 무슨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딱 나오면 그런 게기도 하다가 대충 훌러넘기다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하나 그럴 때 제가 이번에 한 번 국정원에서 들은 얘기를 한 번 이래 가지고 비공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북측이 이야기하는 공식 문서나 내용들은 그냥 뭐 그런구나 북한은 원래 이러겠지 하고 그냥 쓱 넘어가버리고 국정원에서 뭔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됩니까 국정원 마음대로 다 쥐어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국회정보위 운영하는 거 봐도 딱 그래. 그런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이를테면 개혁정치인이라고 하고 개혁정당 내지는 개혁적 연구자라고 하시는 분들 속에서 그런 정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안 가더라고요. 오늘이 6월 13일이고 이제 6.15 17주년 됐네. 이번 15일이 되면. 그래서 6.15 때는 우리 6.15 선언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어. 내가 저번에 누가 강연하시는데 강연자가 6.15 선언하고 14 선언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더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6.15 선언은 굳이 요약 안 해도 되는데 요약을 봤어. 아니 예전에 왜 6.15 선언은 암성대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봐야 되겠더라고 다시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더라. 아니 이렇게 훌륭한 합의가 있었다니. 세상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6월 15일에는 우리가 6.15 다시 보기 한 번 얘기를 합시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대책 세우냐. 이 프레임을 어떻게 껴야죠. 우리가 열심히. 떠들어서. 대북특사. 대북특사 갔다 오면 돼. 그리고 통일부 장관 홍?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닌 거고 어차피 우리가 뭐 정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전방 국민 정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아베 특사 관련한 기사도 보면은 댓글에 다 문재인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서를 바꿔야지 사실은 정부도 움직이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대북정책에서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국민들이. 우리라도 열심히 떠들자고.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하고 이게 진심이 딱 만나야 되거든 우리랑. 아마 오늘 우리 회의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고는 해야지. 불구가 더 좋은 게 악플이에요. 반발 있으면 감사하지. 악플 유독? 아니.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거야. 토론을 해보고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족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통일대통령 만들기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같아. 통일대통령 하려면 이래 가지고 되냐 지금 이게. 그렇지. 그렇지. 핑크로 하나 남아가는데. 이러다가 이거 반통일대통령 된다. 우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문제에서 역할을 더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끝.